1. 2. 2. 2. 2. 4. 4. 5. 5. 5. 5. 5. 5. 6. 5. 6. 5. 5. 6. 5. 6. 너 그냥 스킬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앞에 있는 애만 때리면 절대 안 질 것 같아 응 아 근데 방금 트위치 궁도 빠지고 좋았는데 이거 자리가 이게 야 빨리 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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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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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댔다 쟤네도 근데 막 시작은 못 할 거다 이거 미드 밀면서 기다리면 되겠다 오케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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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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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으 야 구원 줄게 얘들아 이겼다 끝났다 아 아 아 씨 뭐라고 같이 죽여버려 3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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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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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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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7 8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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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6 6 9 5 6 5 6 6 7 7 8 9 6 6 6 7 7 7 8 8 9 10 10 10 9 10 10 9 9 9 10 9 10 10 10 10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뭘 믿고 깝치는 거야. 그리고 쟤는 저 부시에서 혼자 숨어서 뭐하냐. 베이가 병신 같은 녀 저거. 어디서 씨발. X같은 저걸 서포트 챔프라고 씨발. 좋아 보이긴 하던데. 글쎄 저게 Q를 맞추면 주문력이 계속 올라. 템을 안 맞춰도. 그거 아니에요? 미니언 하나 먹으면 AP를 올리는 거? 옛날에 그랬잖아. 그거 바뀌었대. 이제 사람. 사람 때릴 때마다 올라. 마이 여기 깔짝 뜬다. 근처에 있다. 미끄리 냐. 어 와드가 없네? 어 와드가 없네? 어 와드가 없네? 아니 씨X 왜 왜 궁알! 어 와드가 없네? 뭔데 이 새끼? 너 알 있냐? 알 있네? 어 됐다. 저 표! 아니 궁! 너가 저쪽으로 무빙해가지고 궁 못써줬어 아 씨발 아 그래요? 어! 딱 써줄 수 있었는데 까비 윗랩을 방금 찍었나 봐요 누가? 아니 나 진작에 찍었는데? 야야야 장난 아니네 뭐하냐 저거 저 됐어 근데 어차피 이겨 이겼어? 코구모 코구모 크면은 저거 씨발 뭐냐 저 바리우스 저 새끼 저거 어슬렁대다 그냥 녹아 거기서 앞구르기를? 씨발 저 새끼 앞구르기 하면 죽여버려 이 비니 씨덜 욕먹으러 왔나? 부시에 숨었나 욕먹으러 갔다 아 그냥 저 믿으러 갔네?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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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잘 버틴다 투하에 폭헤어 야 애니미아 버티는데 내 선수 아니냐? 응 라임 밀어 그 타워 피 조금 남겨놓으면 치지마 그래야 CS 다 타니까 Clement 백 30 글 길 year 대신에 유킬 영댓? 여기 숨어있으면 킬 따겠다 응 여기.. 여기있자 여기있자 여기여기 어? 아 근데 근처에 마스터이가 있네 나 니는 많지? 흐흐흐 흐흐흐흐 순진한 놈 우우우..시발..젊나 바..바..반앙이 고스네? 굳게 죽을 것이지 아 저 새끼 또 키를 또 주워 먹었어 어디 가서 내가 봤어 지금 지금 이 실버 애들은 골드 가고 싶어서 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처럼 어 지금 뭔가 쾌적하지 않냐 나름 나 궁 7초 어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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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지려나? 빠지네 믿음 아이 알고 보니까 연예인 현빈 팬인 외국인 아니야? 이거 어디 어 야 베인이다 가 이것만 먹고 쩔적 그냥 우리 친구 온다 흐흐흐 귀엽네 야 쟤 쟤 쟤 어 아우 씨X 뭐야 판정 쓰레기네 이거 아우 큰형님이 와서 정리하셨네 어휴 무서워 어휴 무서워 아우아 아 근데 고스트 고스트에다가 플래시 다리우스네 잘하면은 형님께서 캐리 하실 수도 있겠네 아 그리고 새끼 만들었는데 저거 신발 저거 가가지고 금방 풀려나는 거 봐 어렵겠네 다리우스가 야 레드 먹으래 야 레드 먹으래 드래곤 30초 제가 너무 못한다 근데 쟤가 너무 너무 잘한다 근데 믿음 꽁짜져 하지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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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모 있는 있으면은 진짜 시발 너무 사귄 거 같애 후방캐리를 거기다가 이 펑타에 이거 묻어가는 게 어마어마하지 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웨이브가 없어 다음 턴에 잡으면 되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거 지금 지우러 salad 이거 지우러 올 거라고 여건 으헣 У 어 길딸 Ocean 그리고 Matthew 제메 passed 및 아, 저기서 그냥 나대지 말고 그냥 와아 혼자 지랄하지 말고 뭘 할 생각을 하지 마 야야야야 여기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, 일로 와야 돼, 너 어 일로 와야 x3 봉? 무조건 나한테 와. 제발 너는 계속, 계속 따라 비 prat 아 그냥 솔라리 갈걸 에이 다리우스 저 개 갓나새끼 있는 솔라리가 나는 거 같은데 구원보다 바로 먹고 게임 끝내면 되겠네 쉴 수가 없어요 엘리비아 이제 킬 못먹기 시작했어 어 마이다 마이의 베인 아 ㅅㅂ 나 무슨 뭐 때문에 피가 이렇게 난 거야? 하지만 나의 궁극기는 50초 후면 돌아오죠 돌아오죠 게임 너무 쉽다 뭐? 쉴드? 쉴드 너 꺼지기 전에 다시 쿨 도는데? 쉴드 계속 돌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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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의 룰루의 이제 끝이 된 거 같아 이제 슬로우 스릴 여유도 생겼어 어떻게 더 있을까요? 빼자 더 있어도 되긴 하는데 아 뭐야 이 새끼 아우 새끼로 들어가서 새끼로 나오는구나 오우 이젠 와아 시atriRed 잡아봐 야야 지랄.. 다들 한 놈씩 들어와서 뒤지고 지랄들이.. 야 그거 승급전 안됐냐? 89점이에요 오.. 한 판에 개많이 줘 23점 응 진짜 많이 줬다 우리 역시.. 우리 쌍S 받았네 쌍S 변빈아 야 변빈아 깜빡했네 씨발 변빈아 베이충 이 짓 하지 마라 아 이 새끼 왜 대답이 없지? 아 역시 롤드컵은 한국인이 다 올라가지 더 할거야? 할거에요? 아 나 한번 하지 뭐 니 형 더이상 올라가는거 의미 없지 않아요? 플랫 찍어야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흐으씨 푸으으아아아 어? … 다시 가겠네 이제 야 이거 룰루쿠고모 이거 사기야 지금 어? 절대 절대 안 져 아 진짜 뭐 프로필에? 아 해요? 아 할 거냐고 아 아 야 이제 이거 미션 안 주냐? 해보세요 그래서 또 이번 롤드컵은 한국 LCK가 늘 judgement 음 LCK 지금 전국 세계 1주 중이라던데 LCK 롤챔스 세계 1주 하면서 결승전 한다던데 relying onage 아 근데 지금 야 우리 진짜 이거 향롯데 했으면 시간도 많고 어? 진짜 나도 플랜 찍었겠다 아 존나 진짜 씨발 개 아쉽다 7.18 버전으로 거의 한 세 달 세 달은 있었는데 향롯가 다이아 찍었겠다 다이아 다이아 god 조금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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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담배 한 대 빠시나 보지. 감사합니다. 럭스 서포시네. 이겼네. 아쉬운데? 헉. 안 쳐맞아요? 개새끼가? 어이구. 대단하냐 이네 저거. 헉. 럭스. 으이씨. 집 한번 갔다오면 럭스는 뭐. 어휴. 큐가 아파? 야야야야야야야. 야야야야야. 갑자기 아이씨. 너 왜 힐 들었어? 뭐야 이거. 왜 힐 들었지?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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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우 여기 있었어요? 어차피 너 힐 써서 빨리 쿨 돌리는 게 나 응 안 가도 돼 힐 쓴다 힐 쓴다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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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연운 샀다 지금 ㅈㄴ 싸우자 오오 리븐 카운터 치려고 뽑은 거 같은데 티모가 있으면 티모 템이 이상한데? 제 럭스 지금 가면은 제 바로 쌈 걸면 되겠다 싸우.. 어? 안 갔네 안 가도 우리가 템 훨씬 좋아 좋았다 좋았다 오우 어휴 큐 한 방 아프긴 하다 어? 형 아 힐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? 됐다 그리고 힐 있었어도 그 힐 쿨 때문에 힐 많이 안 차 그럼 이미 다 끝났었어요 아니 너 끝났어? 너 안 끝났었는데 아까? 내가 확인했는데 어차피 너 너무 빨리 죽어서 나 쉴드 눌렀는데도 너 이미 죽었어 오케이 이제 가라 이제 가 뭐 하냐? 뭐 하냐? 뭐 기완이라도 끊으려고 했나? 이제 가 한 번 한 번 네 오우 오우 고맙다 감사합니다. 이거 해야 타워도 안 쳐봤지. 타워피도 아끼지. 근데 쟤네 풀 없다. 탈리아 온다. 탈리아 온다. 궁 없어? 궁 써 빨리. 궁 왜 안 써. 아니 왜 안 써 궁을. 아니 왜. 탈리아 온다. 탈리아 온다. 탈리아 온다. 쿠 overall 힐 Jiang 하기, 타자. 전 기다리 hesić. 아 씨발. 눌렀는데. 아! 야아 아 눌렀는데 씨발 야 이거 열어줘 아이 ㅈㄴ 왜 하는거야 탈리아 그냥 거져 아까부터 궁 쓰고 왔으면 둘 다 잡았겠다 애초에 아 궁 눌렀는데 그리고 ㅈㄴ 짱나네 너도 좀 쳐 맞아서 맞 좀 가볼래? 어?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씨발 대답을 해주지 아이 저 아이 솔방울탄을 터뜨려야지 이게 다 진짜 돌겠네 어휴 탑 가는 길에 킬 먹고 가나 한 대만 더 아 죽었다 뭐야 나 왜 여기 있어 야스워 캐리죠 야 럭스 없어 럭스 없어 빨리 가 야스워 캐리죠 아휴 하루 종일 집을 비우니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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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너 힐 있지? 나 힐 쓴다? 아이 나보다 쓰라는 줄 알았네 나 쓰라는 줄 알았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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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됐어 됐어 아휴 그려가서 필요할 땐 안 오네 잠잠 네 와 아무것도 내려와요 쭉쭉쭉쭉 오 아무것도 이 새끼가 어떻게 될지 저거 한 웨이브 그냥 훔쳤네 그냥 갑자기 저거 처먹고 가네 어거지로 킬 먹어서 캐리하면 돼 오우 와아, 근데 그라마스가 저게 어려운 거 하기? 와, 이제 3위 1채 나왔다. 엄청 아프겠다, 이제. Q 1박 맞으면 죽겠는데, 무조건? 잘 싸우면 이기지. 힐 30초 남았으니까 30초 이따가 해. 형, 형 아까 나는 90초 남았어. 나는 서포터야. 아, 쟤 지팡이 같다, 쟤 샹년. 저기다 텔 탄다는데? 타와. 아무원, 아무원. 풀 뺐어, 풀 뺐어. 아무원 아니야. 아무원. 야, 뭐냐 저걸. 무슨 플래시야? 뭐야, 이거? 아무원. 아, 이거 웬. 이거 웬, 웬 버섯이야. 너 거기서. 어, 야스워랑 거기서 그렇게 회동을 하면 어떡해. 나갔다. 이거지, 일부러 나간 거야, 졌다. 뭔데요? 니 알기 썼잖아. 그래? 아니, 씨발. 저 말 같지 않은 플래시로 던지더니 나간 거 아니었어? 야스워를 막아야 돼, 5킬이야. 니가 잡으면 되지, 나중에. 열심히 템 먹어. 렉 때문에 못한 척하는 거지. 렉 때문에 못한 척하는 거지. 밑에 나왔다, 다. 밑에 나왔다, 다. 아냐아냐, 아직 괜찮아. 쟤네 다 저리로 갔어. 탑 갔어. 우리 도와주러 가든가 밀든가 해야 돼. 어, 밀자. 아문무랑 팀오랑. 어, 뭐야. 개불쌍해. 다왕해서 궁 쓴 거 보여? 안 돼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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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아, 저걸 못 먹냐. 저걸 계속. 아니, 그 타워도 못 밀었네. 계속 저 탑에 저거. 라쏘한테 계속 휘둘리네. 저, 팀오도 상태 많이 안 좋은데? 여기 밀고 나가자. 어, 이럴 줄 알았어. 아, 안 갔을 거 같더라. 아, 씨발. 그래서 씨발. 아, 괜히 갔다. 안 갔을 거 같긴 했는데. 아, 씨발. 안 갔을 거 같은데. 시야를 잡아야 되는데. 어, 아휴. 아, 저 탈리아도 존나 어려운 캐릭이야. 저런 거 씨발. 저 어디서. 선수들이 그만 써야 될 텐데. 팀오. 아, 궁극기를 좀 예술같이 한번 써봐라. 이 새끼야. 어, 팀오. 팀오. 야, 한 대 못 때리냐? 어? 아, 팀오 못 잡았어. 아, 그냥 내가. 때려서 잡을 거야, 씨발. 아, 궁없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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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스탑, 스탑. 그 버섯이 보이는데. 아. 아, 그만해. 그만해. 그만. 꺼지라고. 그냥 타워 주라고. 미래를 도모하면 된다고, 씨발. 혼자 가지 마. 나 나왔어. 좀만 뒤로 빼. 어. 어딜, 씨발. 막아서, 씨발. 야, 저기로 가야겠다. 아유. 대충 밀어. 탑 가야 돼, 탑. 탑. 그만 가, 그만 가. 티모가 어디서 나타날 줄 알고 가, 계속. 티모 어딘가 숨어있다, 100%. 아유. 아유. 나랑 같이 씨발 좀 잡자. 빨간색 나와요? 줘야지. 넷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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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쪽으로 오라고 궁이라도 써서 오든가 그래 티모 티모 여기 티모 티모 여기 여기 티모 버섯 때문에 미치겠네 그냥 마무리가 없어 그니까 그냥 내가 죽여야겠다 됐다 이제 또 나랑 같이 가 기다려 버섯 이리 와 이거 버섯 이걸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 어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띠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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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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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네? 야쏘가 결국에 던지네 계속 던지네 3연속 던지네 이제 타워도 좀 넣고 해야 되는데 아이 필요 없어 이제 곧 우리의 턴이 올 거야 이미 오기 시작해 본 거 같아요 어 그때 다 밀면 돼 잘 버텼어 아 뭐 게임 2mm 안 죽어 버텼서 뭐 아이 터질 뻔한 게임 야쏘 덕분이지 야쏘가 단독 행동만 이제 좀 덜 했어도 야쏘 저기 어 야 나 살려줘 시발 나 뭐 많지 개새끼들아 니들이 생각한 그게 아니지 아 진짜 쉬워 버티는 데는 룰루 말한 게 없다 야야 안 돼 안 돼 너 너 독댐까지 있어서 안 돼 빼빼빼 오우 아 씨발 어 씨발 나 존나 난사했네 타워 운나 타워 하나도 타워 하나도 아 야 뺀다 뺀다 그냥 같이 빼자 야 너랑 나랑 같이 국맞는 사이즈였는데 내가 너 써준 거 봤어? 혹시 모를까 봐 나도 죽을 뻔했는데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피였거든 둘 다? 이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 달라고 질 수가 없네 질 수가 없어 이 확실이 강하기가 아니라 이거 밀고 가자 나 먼저 가 있을게 바로 와 바로 아직 들어가지 마 고구마 안 왔다 고구마 왔다 야 빨리 가 들어가 들어가 밀리면 야 거기 벗어있어 거기 벗어있어 내가 지어줄게 안 밟은 게 신기하다 너 괜히 큐어 한 번 맞고 잘못하다가 큰일 난데 야 이거 피해야지 애들이 센스가 없어 와 아프다 너 일단 기다려 애들이 먼저 들어야 저 그라가스 이런 애들 제물로 받쳐 그라가스랑 리븐 제물로만 받치면 게임 이겨 뭐 그르면 되겠네 어 없긴 그라가스랑 리디올 그럼 되겠네 시간 잘 끌었네 라인 밀릴 때까지 시원 잘 끌었다 아 발음 끝났네 이리 와 이거 먹자 우리 둘이 아무도 지지마 와 쟤 버섯을 딜 버섯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공 공 쓸 줄은 안 해 나이스 야 버섯 좀 제발 좀 어 웨이브 오고 있어 어 아니 저거 타워에 맞을 아 지금 쓰는 거지 센스가 저렇게 없나 웨이브 오고 야쏘 와 야쏘 캡을 싸게 국규 청어쓰 캐리를 해야지 내리 6대 수라는 새끼가 어딨어 야 나도 24점 준다 너도? 야 이거 지금 시즌 말이라 막 퍼주나? 나 23점 또 받았어 뭐 근데 우리가 연승을 줬나 했잖아 아 그럼 근데 연승 지금 진짜 미친 연승이긴 해 30점 줬나 이건 뭐 말도 안 되지 이건 뭐 말도 안 되지 깝쳐주거나 아니면 딜을 조금 같이 넣어주면 진짜 질 수가 없어 그냥 사람새끼 진짜 딱 한 명만 있으면 돼 아 근데 막 애들이 줄줄 흘러내려 녹아 마지막으로 애새끼들이 막 플래시 뒤로 플래시 해가지고 막 오면 가도 한 듯 날라가고 있어 이미 뭐 아이 그리고 잔나 잔나 이런 잔나보다 내 W가 진짜 사귄 거 같아 잔나는 그게 없잖아 내 W 내 W 진짜 사귄 거 같아 너의 . 나 그거 우리 중간에 한 판 진 거 빼면 11 연승이야. 와아 다 할거에요? 아.. 손 아프지 좀 쉽시다 이제.. 아 손 아퍼요 한 게임 더 해 나 다음에요 안 할거야? 오늘 할거야 말거야? 오늘 안 할거에요 알았어 그럼 오늘 좀 쉬고 내일 해요 나 어차피 내일 뭐라고.. 아 일 안 가니까 알겠어 봐서 알겠어 봐서 응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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